한국어 학교 한국어 학교 직업 농부 점원 종업원 종업원 요리사 상담원 의사 간호사 수의사 경찰관 소방관 소방관 가수 가수 연주자 연주자 디자이너 디자이너 사진작가 사진작가 배우 배우 미용사 미용사 집배원 집배원 기자 기자 작가 작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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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엔지니어 연구원 연구원 회사원 회사원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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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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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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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아나운서 비서 비서 운동선수 사업가 형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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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